2018학년도 수능 5번 문제를 볼 거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볼게요. 우리 모둠이 발표하기란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응, 항부곡소 알겠죠? 항부곡소가 있더라. 요 때는 망이, 망소이가 소의 주민이었어 라고까지 나오네요. 여기서 말하는 소의 주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요? 공주명악소였죠. 공주명악소. 공주명악소까지 우리가 퍼펙트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지역의 주민들은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차별,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찾아보자고요. 1번,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세금 등 차별대우를 받았어. 너무 쉽습니다. 1번,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2번을 잘 봐야 되는데 형평운동을 전개하여서 차별철폐를 주장했지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백정들이에요. 백정들. 이 백정은 고려시대의 백정 하면 농민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백정은 조선시대부터 갔던 백정들입니다. 알겠죠? 도축업자들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백정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이고, 여기서 말하는 백정은 도축업자입니다. 이 비밀을 조선시대 가서 풀리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통해서 신분해방이 이루어졌다는데 자, 가보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요. 1894년 근대 시기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 맞지 않고 기술관직들을 세습했지라고 하는데 의관역관들, 이들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가면은 중인들, 대표적으로 중인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조선시대의 중인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고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5풍이사의 고위급 관리들. 즉, 이 말은 귀족이란 말이죠. 귀족.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